알퐁소! 안녕하세요 알퐁소 언니예요. 오늘은 알퐁소의 제일 착한 점퍼 중에서도 한겨울 추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다운 점퍼들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알퐁소가 이번 시즌 야심차게 선보이는 다운 점퍼는 국가공인시험 기간인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통증을 보증한 다운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입을 수 있답니다. 한겨울에 토들러들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덕다운 점퍼를 소개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스타일부터 롱한 기장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자애들의 경우 겨울에 이런 핑크 아우터를 걸치면 좀 더 화사하게 겨울 패션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남자애들은 다운 점퍼에 밝은 컬러감의 맨투맨 티셔츠, 데님과 함께 매치하면 따뜻하면서도 시크한 패션을 완성할 수 있어요. 후드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탈부착이 가능하니 떼어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알퐁소에는 키즈들을 위한 덕다운 점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들을 위한 패딩 우주복도 있어요. 빵빵한 지그재그 퀼팅으로 보온성이 좋고 손과 발도 이렇게 접어서 감싸면 주면 치위를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후드에 달린 뒤포인트가 입으면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 룩이 완성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전국에 있는 알퐁소 매장과 제로투7.co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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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